새로운 시즌의 주인공 용인씨 다이어리 새로운 시즌의 주인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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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세 번째 포스트는 대사와 행동을 NG 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아 네 지금부터 5분을 보여줄 테니까 1분 동안 외우셔야 합니다 네 역할 분단도 하셔야 합니다 네 시작! 야 A B C 나가 A 나 E 나 E 나 E 나 E A B C D E가 있으니까 A B C D E 좋아 사임을 받으시오 사임을 받으시오 경험을 외우쳐라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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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10 9 8 8 D E 나 B 4 B 야 나 B 한다고 했잖아 아니요 이렇게 미쳐 A B C D E 야 장난해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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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억울합니다 두 번 하고 A 누구예요? A B B 다시 억울합니다 C B B 2 시작합시다 억울합니다 사약을 받으시오 억울합니다 사약을 받으시오 마시기 힘들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전화 억울합니다 애드립 애드립 안돼요? 아 안돼요? 알겠어 5초만 더하면 안돼요? 5초만? 다시한번 30초 30초 야 각자 파티 아 쓰러진 분이구나 송산도 크림이 있네 근데 사약은 제가 한번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가 마시지 말라고 와 이 맛이 이 맛이요 먹을만한 액션 사약을 받으러 아 야 사약을 받으러 아 야 야 야 아 아 아 웬디 액션 억울합니다 사약을 받으러 공범을 잡아왔나이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놈을 메워쳐라 그놈을 메워쳐라 억울합니다 사약을 딜러 공범을 잡아왔나이다 억울합니다 그놈을 메워쳐라 어 워 아 공범을 잡아왔나이다 메아 치라 신다 대동 억울하옵니다 바보 어떻게 무서웠지?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을 바보 짐이 다 빠졌어 이제 못하고 쉬었다가 우리 어디로 가야 돼? 호박이야 오 대박 무뎌어 무뎌어 이리로 나가면 되겠다 오 진짜 대박 뛰면 안 돼 있지만 뛰면 안 돼 안녕 착하지 나는 널 사랑한다 원래 동물이랑 교감을 해야 돼 형 백호야 한번 만져봐 만져봐 제주도 청년이 말하나면 먼저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만졌어 만졌어 착하다 착하지 갈비 갈기 갑기 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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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전에 가자 맞을거야 안녕 안녕 안녕, 바람. 안녕, 안녕.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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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억울합니다. 다행히 잡았나, 이거. 아, 네들라. 되게 선비집같이 생겼어. 그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음, 여기가 선비집이구나.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푹이 날씨에 고생이 많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쌘! 아! 이거야, 이거야. 체기차기. 아, 뭐야? 오케이. 오오오오. 이거 진짜 힘들어. 야, 내가 못하는 것만 다 낳았어. 여러분, 합이 30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 폭행이야. 내가 할 때 잘해보자. 3.5.5.5.5.5.5.7. 5.5.5.5.5.5. 5.5.5.5.5.5. 대단하자. 굴렁새에서 가는데? 우리가... 그 문질때 굴렁새 하고 부리포기하고... 아, 이거 뭐 하냐? 진짜? 1, 2, 3, 4, 4, 5, 6, 7, 8, 9, 10, 11, 11, 12, 13, 14, 14, 15, 16, 17, 18, 18, 19, 20, 21, 22, 21, 22, 22, 31, 22, 32, 22, 23, 29, 21, 23, 22, 32, 32, 31, 22, 33, 32, 32, 23, 33, 32, 35, 39, 32, 32, 31, 32, 33, 32, 32, 33, 32, 34, 34, 34, 34, 34, 34, 34, 35, 34, 35, 35, 51, 3, 34, 34, 29, 30, 32, 35,ér요 holidayshhakeég لم. 야, 뭐하냐? 역시네. 야! 널 타려고 하지 말고 순서하게 상품 소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소녀? 소녀? 나 와서 차 타는 거지. 너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인식을 떨리면서 아! 야, 민기야 죽어봐. 제 종목을 구감스러워 갖고 있어요. JR이 다 있겠고. 다섯 바퀴 놀랄게요.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나 시음 연날리기 할 수 있거든요. 어, 너는 날아지. 처음 더 나시해요? 어, 처음 더 나시해. 19곡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야! 야! 네가 나와줘야지! 야! 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30개를 하는 거 말고 제가 할 건 아니지만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기! 왜? 립스틱!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나처럼 글 나가긴 해야지. 그래, 해볼게. 대박! 파이! 시! 립스틱 스틱 세우가 입술에 넣어서 입술에 넣어서 물에 묻히고 파이! 파이! 시! 시! 업무! 아뇨! 뭐야? 뭐야? 이게 되게 책임이구나. 잘 차 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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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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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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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씨! 세이씨!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렇지! 아! 야, 뿅 참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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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우리, 우리의 팀워크. 아! 네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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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했습니다 너 같다 지금까지 성공했으니깐 선물 선물 주세요 지금까지 제기 시작이 유이스트였습니다. 선물 주세요. 선물 없어요? 수고하셨고요. 민족촌에 온 만큼 전통 음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동하실게요. 우리의 조용함은? 원래 이 분위기? 여러분이 휴일에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죠? 놀이공원? 놀이공원 빼고요. 놀이공원 빼고요. 조용함 빼고요. 휴일을 놀이공원에서 알차게 놀고 싶다고 했던 여러분의 의견이 있나요?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특별히 민족촌에 있는 놀이공원에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출발! voz 지금부터 놀기전에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 노란색. 도라. 도라. 자, 지금부터 무언가를 걸고 팀별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시죠? 이번 미션은 귀신의 팀입니다. 지금 세 명의 팀은 한 분은 혼자 타셔야 해요. 제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할게요. 민현이가 혼자 태워. 민현이가 이런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러면 어느 팀부터 하고 갈지? 저 힘도 할게요. 저 힘도 갈래요. 아니 너희들 마지막 갈래. 저희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론스 팀, 고! 파이팅! 제이론스 파이팅! 파이팅! 내가 아직도 제이활로 오고 있냐. 제이론스 팀, 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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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봐 진짜 때리기 전에. 만지 봐 진짜 때리기 전에. 대단다! 아 예. 힘든다. 치기 좋네요. 되게. 오! 어? 으악! 으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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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웃긴 것 같다 할머니가 하하하하 지금 저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길 자신은 없고요 렌 때문에 네 네 안녕하세요 으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렌다 왜 그래? 아니 이길!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형 하하하 아니 레나! 하하하하 레나 그러면 안 되고 있어 아 잠깐만 오 오 오 야 이 정도 좀 무서워 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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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으악! 으악! 우아! 정신이 막 사나고 정신 사나고 지금 미칠 것 같아 나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너네 배에 더 놀랄 것 같아 왜 그러냐 목이 꺾여 진짜 깜짝 놀랐네 미션이 뭐였는지 아세요? 미션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솔직히 미션은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우리가 졌을 것 같아요 리얼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이번 미션은 소리를 많이 지르는 팀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이겼어 무슬 대반전 진짜 대반전 아 진짜 이런 거였어요? 큰 리액션 아 그런 거였구나 저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저희한테 뭐 하나 주세요 이번엔 다 된다 립스틱 발라주겠습니다 와우 매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짓게 바르고 립스틱 짓게 바르고 립스틱 짓게 바르고 립스틱 짓게 바르고 여러분의 꼭 잊으리 꼭 잊으리 꼭 잊으리 꼭 잊으리 꼭 잊으리 인근을 하다가 방금 오고 싶은 남을 경제를 넌 나바 난 난 일 하겠지 날 보면 내가 이미 엇갈리지 않겠다고 다여야겠지 노래 잘 올라오는데요? 노래 잘 올라오는데 start singing that way scott top 나오세요 저 지금 진짜 너무 쥐러뜨려, 쥐러뜨려 쥐러뜨려 탈락이야 탈락 탈락이라고 탈락 탈락이야 넌 탈락이야 탈락이야 저는 이렇게 사랑받는 몸이랍니다 저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나 이래? 너무 무거워 진짜 대단해 쥐러뜨려 도시 로맨 도시 Xxx. Gey excel kombination. 성격디어ball 짱할 пример. 백實라는 팀 승리 Herrn 고기현. 이건 흥정할 수 없어. This card is.... I'm, hoping for us to start ball. 박수 타시면 되고요 박수? 박수 타요? 이게 뭐야?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 우리 썰매 타면 돼? 일어나서는 거예요? 파이팅!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 왜 그런 거에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잘 못할 거 같아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어우 추워 베코야 여긴 실내인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아니, 원래 문이 좀 심하게 그거는 실내야, 실내 그냥 이거 내 얼굴 보여주는 게 더 실내가 될 거야 한 번 보여줘 봐 와, 이스라엘 알지, 베코야, 지금 클로즈업이다,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지켜줄 건 지켜주자 같은 멤버끼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몸미 제가 K본부 드라마에 또 잠깐 출연하게 됐고요 거기서 역할이 장훈이라는 캐릭터인데 무사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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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제가 딱 막아요 뭐지? 그럼 이분이 아니, 내게도 지금 몸디짐을 받으라는 건가? 아니, 내게도 몸디짐을 받으라는 건가? 발음 떡 벌어주세요, 연기 김배우님 아니, 내게도 몸디짐을 받으라는 건가? 아니, 내게도 몸디짐을 받으라는 건가? JRN 드라마하기 글러먹었어 글러먹었어 이미, 이미 내가 듣기로 렌이 엄청 잘했다고 연기파되고 연기파되고 최배우님 한번 보여주세요, 대사 주소로 큰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베리아에서 가까운 내가 메인보컬이라서 바빠, 전화가 막 오네 아, 그래? 노래 때문에 좋겠다고 봤나? 노래 때문인 거야 아니면 노래 못했다고 아, 그래? 아, 진짜? 안타깝네, 안타깝네 어, 지금은 렌이 인터뷰 중이라서 다시 쉬는 시간에 카메라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예쁘게 잘 나오나? 보여줘, 톡션 보여, 톡션 아 음 오늘 잘생긴 거 같네 오, 백호 씨 지금 호지성 선배님과 신미나 선배님과 함께 화보를 찍으셨네요 네 지섭이요? 저희요? 아, 친하세요? 아 저희 누나랑 어, 굉장히 미남 미녀이신데 백호 씨는 왜이래요? 네? 오! 오, 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아 아 네, 지금 투앤이요 선배님들이네 네, 투앤이요 선배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현이가 와, 유핀우 선배님들이다 아, 진짜 엄청 많아 유핀 선배님 유핀 선배님 유핀 선배님 와우 신발데 유핀 유핀 뭐야, 유희 누나 유핀 유핀 선배님 인사 빨리 드려 쓰러지셨어 유차 선배님 요즘 연기 하신다고 많이 힘드셨나봐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들어가자 숙소로 가야죠 메이크업을 지우고 연습실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항상 혼자 찍어 잘생긴 아론형 같다 잘생겼네 역시 아론형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지 잘생겼어 아론형의 부탁입니다 잘생겼어 오데오야? 너 안되지 짜리는 오데오하면 큰일났어 나 안해 나 안해 진짜 굉장하다 굉장히 아주 굉장하다 습끝나고 저희가 너무 배가고파서 치킨을 하나 뚫고 왔습니다 저희 미니저 형께서 갑자기 치킨 쏘신다고 치킨 먹어요 시켜서도 먹고 오늘 빨리 쏘세요 오늘 치킨을 사줄 매니저 형입니다 여기에 저희 랜만 있는 줄 알았죠 여기에 랜도 있습니다 랜은 잠시만 콜라 안 시켜서 콜라 시켜 콜라 시켜 뭐? 좋아 랜아 안 추워? 반팔 입고 왔네 저는 추위를 잘 안 타요 맞아 랜은 추위를 되게 안 타는 편이야 안녕하세요 랜입니다 지금 몇 번 다 써 뭐지? 연습을 다 끝내고 와가지고 상태가 많이 부족한 편 그래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찍으면 안 되고 아니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모든 모습을 보여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신 넘치네요 네? 자신감 넘치네요 자신감이 아니고 솔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멋있었어? 지금 내 얼굴 보고도 이상 표현이 안 되나요? 아 표현이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방송에 못 나갈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요? 네 즉석 만담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 즉석 만담 뭐요? 주제는 JR이에요 아 그래요? 주제는 JR이에요 어 주제는 JR이에요 꼭 우선 처음 아 JR 이 점은? 네 알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윤다 참전으로 추윤다 자 제가 낮에 말했듯이 어인의 팬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메모를 가지고 유가 어린이들 우상 디시버우드를 주인공 아후보는 굉장히 영광이 알은 영광이 그리고 제이랑 제이랑 날 진화시켜줘 뭐지? JR 상태보서를 잘해 형 말해봐 예비 한번 해봐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리더 JR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리더 JR입니다 솔직히 이건 좀 오바되고 안녕하세요 JR입니다 클로즈업 한다 내가 저는 피부가 굉장히 빠져나 내 장점이야? 공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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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장 그래 나는 외부가 피부를 태우려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자연흥약 추억 근데 JR이 또 빨리 씻자 그쵸 그 장점이에요 제가 샤워할 때 진짜 솔직히 2분 2분? 2분? 2분 30초 이렇게 빨라? 머리 감고 린스하고 바디크린저하고 통크린저하고 양치까지 다 샤워인데 2분 30초 근데 솔직히 2분 30초는 오가고 아 진짜 말씀드릴게요 JR가 샤워하러 들어가요 그럼 저희는 이제 수건 가지러 가야겠다 하면서 가지고 TV 옆에 좀 살짝 들어오면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JR이 껌 잡잡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 깨끗이 안 씻어 아 JR이 굉장히 오래 씻는 날이 한 번은 없겠죠 아 있죠 있죠 그럼 좀 하얘지는 느낌 왜 이렇게 내가 진짜 오늘 30분 씻는다 진짜 씻는 거 방송 없애 같아 그걸 어떻게 뜯어 야 근데 솔직히 샤워할 때 기본적으로 15분? 이렇게 걸리나? 어? 아니아니 사람들 사람들 10분? 나는 솔직히 나도 빠른 편인데 솔직히 오래 하면 얼마 걸려? 솔직히 오래 하면 15분 20분 난 오래 하면 25분 난 오래 하면 25분 난 오래 하면 25분 얘도 능력자네 아니야 나는 근데 나는 나는 되게 적당히 머리가 짱짱 근데 내가 진짜 깨끗이 안 씻는 게 아니라 다 씻을 거 다 씻거든 폰클렌징 씻을 거 다 씻는 게 이지 말이야 테이프 1분 남았다 테이프 1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끝내는 소감 하고 싶은 얘기 오늘은 정말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고요 자 그만 훈량 없어 근데 어 아니 이렇게 퀵하고 남은 것 같나요? 네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끝내는 머리 안 돼 귀여워 지금까지 오늘의 끝내는 저희는 오늘의 끝내는 오늘의 끝내는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